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매그너스 칼슨 인비테이셔널이 정말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지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말 쟁쟁한 세계적인 체스 선수들이 모두 다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칼슨이 레본 아로니안을 상대하고요. 또 이안 네폼미아치가 히카로 나카모나라를 만났어요. 히카로 선수는 워낙에 유명하고 이안 네폼미아치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히카로랑 칼슨이랑 위쪽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승리하면 4강에서의 두 선수의 매치업이 성사가 될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지난 예선에서 봉클라우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봉클라우드를 쓸지 어떨지 근데 먼저 두 선수의 대결이 성사되는 게 먼저겠죠. 그 밑에 쪽도 재미있습니다. 웨슬리스와 알레레자 피로우자 만났고요. 또 맥심, 바시얼 라그라브랑 아니시 기리까지 정말 쟁쟁한 선수들. 지난 대회에서 칼슨과 웨슬리스가 결승에서 만나가지고 웨슬리스가 이겼었거든요. 칼슨은 거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일단 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아요. 일단 레본 아론이안부터 넘고 히카로 또는 네폼미아치 이제 또 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 이 두 선수 이안 네폼미아치와 히카로 나카모라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경기는 E4로 시작했고요. E5, 그 다음에 나이트 나오고 비숍이 B5로 가면서 루이로페즈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히카로우 선수가 베를린 디펜스를 씁니다. 베를린 디펜스는 뭐냐면 여기서 메인라인은 이 비숍을 한 대 툭 치거든요. 얘를 쫓아내고 나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이트가 나오면서 곧장 E4에 대한 공격을 넣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베를린 디펜스가 꽤 그 뭐랄까 드로잉 웹폰 그러니까 무승부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조종 쓰이거든요. 이게 그런 명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막대하게 기물이 교환이 됐는데 일단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 폰을 지키면서 그냥 베를린 디펜스 베를린 장벽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냥 폰을 지키는 뭐 퀸 E2나 혹은 D3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어 네폰니아치 선수가 베를린 디펜스를 자신이 쓰거든요. 흙으로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자신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인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캐슬링 해버리죠. 자 그러면 흙은 폰 공짜니까 폰 잡고 갑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파일에서 지금 폰과 나이트가 노출이 됐고 자 이제 룩이 2번으로 오면서 이제 그 우위를 그러니까 이거를 공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메인 라인은 이미 연고가 돼 있어요. 자 폰이 D4로 올라가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상대가 흙이 요 폰을 잡게 되면은 룩이 오면서 나이트가 핀에 걸리죠. 자 나이트로 잡는다 그래도 나이트 교환하고 또 룩이 2번으로 올 거예요. 폰이 딸려갈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할 수 있는 진행은 나이트를 뒤로 빼면서 비숍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럼 나이트가 더 이상 이열에 없으니까 이제 핀 위협도 없죠. 그 다음에 비숍을 공격했죠. 이미 폰을 하나 땄고 상대 폰까지 위협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백 입장에서 서둘러야죠. 자 비숍이 도망가고 있으면 이제 폰 잡히면서 아까 폰 하나 뺏겼죠. 그냥 폰 하나 교환하는 거는 이거 흙한테 좋은 상황이니까 곧장 나이트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폰으로 잡고요. 여기서 백이 폰을 회수를 하죠. 자 회수하면서 E5까지 폰이 전진을 했고 나이트가 도망가면 퀸 교환까지 이뤄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서로 간에 여덟 수를 뒀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론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베를린 디펜스 특히 베를린 월 베를린 장벽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초반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둡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베를린 장벽 그 이제 바리에이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걸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두 백과 흙의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체스에서는 그 불균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불균형이 결국 이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열쇠가 될 거라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기물이 좀 다르죠. 자 백은 나이트가 두 개고 흙은 비숍이 두 개입니다. 자 이 말은 흙이 비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비숍 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폰 구조가 좀 다르죠. 폰 구조를 보시면 지금 폰 숫자는 동일한데 흙은 퀸사이드 쪽의 폰이 4개 백은 3개 이 말은 흙이 퀸사이드 폰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흙의 폰이 더블 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폰 우위를 가졌으나 퀸사이드에서 흙이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의 약점이 되겠죠. 근데 반대쪽을 볼게요. 근데 킹사이드 쪽에서는 백이 4대 3의 폰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백은 폰이 굉장히 건강하죠. 영어에서 헬티라고 표현하는데 발음이 좀 힘드네요. 헬티 폰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더블 폰이라든지 아이솔레이티드 폰이 없는 상태로 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폰이 나중에 폰만 남은 상태에서 백은 킹사이드에서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를린 디펜스 이렇게 엔드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퀸이 교환되면서 여기서 이제 기물들이 싹 다 교환되면 백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깁니다. 왜냐하면 폰 구조가 앞섰고 결국 여기서 통과한 폰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3개 전부 다 교환한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가 남을 거고 킹만 남은 상황에서 이거는 백이 엔드게임을 승리를 하겠죠. 자 반면에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는 흙은 이걸 못 만듭니다.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백이 폰 구조에서 앞섰고 그러면 흙은 무엇을 가져갔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비숍상을 가지고 있죠. 지금 당장은 오픈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숍상이 활약할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비숍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퀸이 교환되면서 어 일단 엔드게임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흙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잉 웨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무승부를 위한 전략 이제 그런 좀 오명도 살 짝이 있기는 해요. 어 이제 백으로는 승리하고 흙으로는 무승부를 거둔다 이런 전략을 택하는 체스 선수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시작하니까 흙으로는 그냥 무승부 전략 백으로는 이기고 이러면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드로잉 웨폰으로 이 베를린 디펜스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베를린 디펜스가 엔드게임 후반부로 가게 되면 흙이 카운터 플레이의 찬스를 꽤 잡습니다. 특히나 뭐 비숍상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백이 좀 무리하게 공격하면은 그걸 역공해가지고 어 이제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트릭키한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좀 높은 수준의 선수들에서는 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중급자 이제 좀 저 같은 이제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사실 좀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오프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설명을 드린 설명하더라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자 그러면 경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요. 자 흑의 킹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흑은 킹을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캐슬링을 못해요. 캐슬링을 못하는데 당장으로서는 뭐 퀸도 없고 게다가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킹이 중앙에 있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기물이 교환되면서 흑의 킹이 좀 더 중앙에서 싸움에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캐슬링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킹이 2에서 가면서 이제 오픈 파일에서 일단 피했죠. 자 킹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비숍 대각선이 막히니까 일단 킹을 뒤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자 그래서 H3로 갑니다. 아 요 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갑자기 뭔가 전개도 안 됐는데 폰을 왜 H3로 옮기는가 자 요게 중요한데 일단은 100이 가진 우위를 생각하면 이 E5 폰이 얘가 키예요. 얘가 열쇠예요. 100이 우위를 가져가고 상대의 드로잉 웹폰 그러니까 무승부를 원하는 상대를 깨보시기 위해서는 결국 킹사이드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E5 폰은 먼저 올라갔고 100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전략은 자 100이 F 폰을 끌고 와서 F4 그 다음에 F5까지 폰을 나란히 배치하는데 성공만 하면 이러면은 100이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상대 계속 압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흑은 보시면 아직 전개도 제대로 안 됐죠? 킹도 중앙에 남아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흑의 B숍과 나이트가 그 앞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 G폰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F폰과 G폰이 필요해요. 근데 G폰을 지금 B숍한 때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H3가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H3 이후에 G4 밀어올리고 그 다음에 F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상대 킹사이드 압박하고 결국 F5까지 100이 딱 성공한 순간부터는 100이 주도권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은 최대한 그걸 늦춰야 되는데 이제 흑의 대응 방법 이제 가장 먼저는 상대 G4 전진을 막기 위해서 H5를 적당한 타이밍에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 밀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G5로 이동한다거나 B숍이 나온다거나 또 이제 다른 약점이 생기니까 이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게다가 흑이 B숍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교환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B숍을 내줄 것이냐 이제 또 그게 중요해지거든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어두운색 B숍을 상대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폰 구조 자체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게임 다른 기물들 다 교환되면 이거는 흑한테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깔 B숍 엔딩이 되면은 이거는 흑이 계속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비기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잘해야 비길 수 있는 엔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흑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다른 색깔 B숍 엔딩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자신은 B숍 B숍도 이제 밝은색 B숍 그 다음 나이트 엔딩 혹은 자신의 나이트와 상대의 B숍 엔딩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게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색 B숍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 나이트와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색 B숍을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룩이 2원으로 와서 오케이 나 폰을 지키면서 올라갈 거야. 이러면 흑이 B숍을 B4로 꺼내서 자 나이트 핀에 걸고요. 이제 나이트를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핀에 걸렸으니까 이거를 교환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게다가 이제 더블폰까지 만들어주면 이제 흑이 전혀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일단 경계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H3로 올라갔고요. 자 B숍 전개되죠. B숍이 이제 앞으로 오면서 이러면 이제 룩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G4로 곧장 올라갑니다. 자 나이트를 일단 밀어냈고요. 자 나이트가 지금 앞쪽으로 오지 못하게 밀었으니까 100의 나이트가 D4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B숍을 공격했어요. 자 이 B숍은 되게 좋은 B숍이고 지켜야 되는 B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두운 색 B숍이라면 모를까 이 밝은 색 B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B숍을 뒤로 빼죠. 그러니까 전개된 기물이지만 뒤로 뺀 거예요. 자 100은 F폰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100이 굉장히 빠르게 폰 확장을 시도하고 있죠. 자 흑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수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H5로 여기를 지금 부셔내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유지하고 상대가 무난하게 지금 F폰 끌고 오면은 이거는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바로 H5로 밀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이 중요한데 어 이걸 잡는다거나 혹은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이 망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뭐 이 폰이 잡히는 걸 떠나서 이건 전략적으로 100이 그냥 큰 실수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밝은 색 칸들 B숍과 나이트가 그 앞을 잡을 거고요. 이제 폰이 이 폰의 전진을 막을 거예요. 100의 폰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이 이 통 그 이제 4대3의 폰 우위를 살릴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전개 따라오고 이제 B숍 상들 앞세워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텐션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잡았을 때 다시 잡게끔. 자 그러니까 이한 선수가 바로 그냥 폰을 올라가면서 잡으면은 내가 되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폰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한 선수가 재미있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베를린 디펜스를 본인이 흑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정말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폰을 그냥 되잡는 것이 아니라 자 E6로 곧장 올라가면서 B숍을 때립니다. 자 B숍을 공격하는 게 선수죠. 자 폰이 교환되고 나니까 나이트가 아까 D4로 왔잖아요. 자 B숍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 줄 수 있죠. 자 B숍이 뒤쪽으로 이제 후퇴를 했고 벌써 B숍이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였죠. 게다가 룩의 전개를 막았으니까 이건 지금 기물 전개 상황에서 흑이 오히려 훨씬 뒤쳐질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폰을 되잡는 게 아니라 B숍을 전개합니다. B숍이 G5로 와서 상대 나이트를 공략하고 그 뒤까지도 위협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걸 풀어내겠다고 나이트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전술적으로 그냥 이제 경기가 끝납니다. 자 나이트 교환되고 폰이 올라가요. 이 통과한 폰은 계속 전술적으로 상대한테 위협을 가하거든요. 자 B숍을 공격했죠. B숍이 잡고 나면 룩이 오면서 핀에 걸고 상대 B숍을 잡아내겠죠. 자 이러면서 그냥 경기 터지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흑이 굉장히 한 수 한 수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상대가 폰 하나를 희생을 했으니까 B숍 전개하면서 일단 폰은 잡았어요. 자 이제 백이 킹을 움직이면서 이 폰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게다가 이제 자신의 활동적인 기물들로 이제 상대를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 거냐면 지금 C5로 밀어서 이 나이트를 빨리 없애고 이 눈에 까지 같은 이 폰을 제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전술적으로 지금 큰 문제거든요. 자 C5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B숍이 이 폰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이트가 B5로 떠납니다. 이런 폰을 잡아내더라도 C7에서 포크 잡히면서 이거는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 C5를 만들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나이트가 G6로 갑니다. 이래야지 이제 B숍 전개하면서 상대와 교환하고 이 어두운 색 B숍 교환은 흑한테 좋다 그랬어요. 이 교환 만들어내고 이제 공간이 부족하지만 기물 교환이 점점 되면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는데 어 내 폰이 제가 그걸 놔주지 않습니다. 자 나이트가 먼저 이동해서 일단 자리 잡고요. 자 룩이 와가지고 B숍을 공격하는데 룩으로 곧장 수비를 합니다. 자 수비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나이트까지 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카라 선수가 어떻게든 이걸 풀어내려고 지금 뒤에서 꽁꽁 묶여있으니까 풀어내려고 자 A6를 둡니다. 이거 의돈 뭐냐면 아까 그 C5가 안되는 이유가 뭐였죠? 나이트가 B5로 이동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거기부터 잡아놓고 지금 C5로 밀고 그러고 나면은 중앙 나이트를 쫓아내면서 자신이 이제 이 폰도 회수하고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여기서 룩이 D1으로 와버리죠. 자 지금 엄청난 위협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기다가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포니 킹앞을 막았고 자 B숍이 대각선 잡아주니까 룩이 들어가면 이건 체크메이트죠.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지금 뭐 C5 요런 수를 두고 나면 나이트가 그냥 B5 가버립니다. 이러면 체크메이트 위협과 이제 룩이 나이트 C7 포크 위협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흑이 기물 손해를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대각선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지금 얘가 왔다 갔다 또 B숍도 나왔다가 지금 두 번이나 쫓겨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룩이 F1으로 옵니다. 지금 D1 이 대각선이 막혔으니까 F1으로 와서 이제 다른 방향을 찾죠. 자 히카로우 선수가 결국 C5로 이제 브레이크를 성공하나 싶거든요. 지금 이 폰이 이 나이트를 쫓아내고 나면 이제 이 폰도 회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흑의 킹이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죠. B숍이 나오면 룩도 중앙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내 포메니아치가 그냥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려요. 자 그 수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수는 바로 자 나이트로 폰을 잡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흑이 좀 풀려납니다. 자 C5가 일단 올라왔고 나이트가 이제 다른 쪽 올라가면서 B숍이 이제 대각선이 열리죠. 게다가 이 밝은 색 대각선도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 아니라 룩으로 그냥 B숍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건 강제수죠. 무조건 잡아야 되고 자 B숍으로 그 다음에 나이트까지 제거해버려요. 자 이것도 뭐 피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B숍 움직이면서 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요. 자 그럼 이 B숍까지 잡아야 되는데 자 룩이 이러면 G7을 잡고 들어가죠. 자 이 나이트들 보세요. 나이트가 흑의 킹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고 자 그럼 이제 흑의 킹이 갈 수 있는 칸이 뒤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3개 모두 다 가시밭길이죠. 자 예를 들어 이쪽 뒤쪽으로 빠졌다. 그럼 나이트가 그냥 F6로 들어오면서 룩 때리고 게다가 지금 두 칸을 잡았으니까 폰이 올라가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이 폰을 제거하는 것도 답이 아니죠. 그러면 나이트가 오면서 자 이제 마지막 칸 잡혔고요. 킹이 피하고 나면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가고 그럼 이제 바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로 간다 그래도 사실상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나이트 체크 일단 허용하고요. 킹이 오른쪽으로 오면 자 룩을 잡으면서 룩을 지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나이트가 양쪽 잡아주니까 룩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택지 킹이 이제 F8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룩이 한번 체크해줘요. 자 그럼 킹이 이제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면 나이트 체크 집어넣으면서 자 이렇게 룩을 잡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어 그냥 뭐 나이트 잡고 가도 되고 아니면 폰을 올려가지고 위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그냥 아니면 잡고서는 이제 훨씬 유리하게 나이트가 잡혀도 이제 폰 올라가면서 이제 통과한 폰으로 또 경기를 승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0수 조금 넘으면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 디펜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근데 이 포지션을 이해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분석하려고 막 베를린 디펜스를 찾아보고 막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실전에서 쓰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개념이 좀 복잡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는 오프닝은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좀 알고 보면 아 이런 포지션 싸움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흑이 왜 불리해 보이는 베를린 디펜스를 드로잉 웨폰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일단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 1일차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진표였고요. 자 칼슨이 아로니안을 2.5 대 0.5로 일단은 승리하고 첫째 날 우위에 섰고요. 자 히카로우 선수가 그래도 두 번째 경기에서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폼리아치와 지금 동료를 만들었고 자 아래쪽에서는 웨슬리수가 피로우자를 지금 2승 1무로 잡아내면서 일단은 우위에 섰고요. 그리고 안이시길이야 엠베리아 선수는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는 경기 살펴봤고 지금 2위차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칼슨과 히카로우의 대결이 성사가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4강에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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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